효자, 효녀, 효도를, 효순이 여러분들, 우리 2024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선생님하고 1년 동안 혹은 짧으면 6개월, 3개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라도 함께했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을 본 선생님의 기존 효자, 효녀들을 위한 지금 영상이에요. 이거 올리기 전에 올라간 게 2025학년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커리큘럼 준비하면서 또 2024학년도 수능 해설강의 굉장히 자세한 버전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025학년도 커리큘럼 가이드를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담아서 선생님이 올려드렸고 이제 그거를 보고 또 이제 그 이후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궁금한 또 효자, 효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을 한 번 다시 보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다시 봐야 할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로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일단 뭐 지나가다가 그냥 이제 들렀을 수도 있고 이수영이 누구야? 들렀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은 일단은 선생님하고 좀 시간을 보냈던 학생들을 위한 거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개별적으로 Q&A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하고 수강평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수능 전에 염순이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염두그램을 통해가지고 DM이나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너무너무 잘 봐서 선생님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 축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건 이제 우리 모두의 숙명이니까 참 선생님도 매년 입시를 하면서도 참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 수학을 잘 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드디어 이번 입시 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수학은 잘 봤는데 이번 입시, 이번 수능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쵸? 전 과목이 이제 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못 받은 되게 고민이 많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논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수리논술 시험 보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수시모집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 학생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수학이 안 나오는데 뭐 다른 과목이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 입시를 끝낼 수 있게 됐다면은 그래도 축하할 일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수학이 잘 안 나오고 이러면서 이번 입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와서 이거를 만족하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학, 원서 접수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는 누구는 잘 봤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씁쓸하겠지 그리고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 이렇게 되다니 하면서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선생님 이제 D-10 카운트다운 우리 주제를 억울해지지 말자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컨셉 잡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이제 준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힘내서 라고 선생님이 에너지를 좀 텐션도 끌어올려갖고 진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마지막 하루까지 선생님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한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최선을 다 했을 거야. 근데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웃을 수만은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지. 사실 뭐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죠. 진짜 만족스러워서 와 너무 잘 됐다. 와 신납니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겠지. 그치? 절반 안 될 것이고 이제 중간 정도 그래 그냥 무난하다. 아 아쉬운데 더 할 수는 없지. 끝내야지. 이런 사람들도 또 한 3분의 1 정도 있을 거고 3분의 1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일단 뭐 어떤 학생이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위로의 마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플 거니까 선생님도 그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 분노를 나한테 쏟아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승호가 시킨 대로 했는데 잘 안 나왔어. 이러면서 이승호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또 저의 숙명이니까 음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던가 뭐 부모님이라던가 뭐 여러 쪽으로 이렇게 분노가 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음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그쵸? 결과는 지금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입시라는 게 선생님이 수능 전에도 말했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 선생님 수능 봤을 때 내 친구 중에서도 수능을 진짜 망쳤는데 원서를 잘 써가지고 진짜 이렇게 잘 간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잘 봤다. 괜찮은데 싶었는데 원서를 잘 못 써가지고 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아직은 모른단 말이야. 진짜 기적 같은 논술 합격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도저히 이거는 뭐 최저는 맞췄지만 안 되는 거다. 그냥 뭐 가능성은 없는데 그냥 써봤어. 이랬는데 갑자기 막 추가 합격으로 붙기도 하고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어쨌든 이제 내년 그 N수가 결정이 안 됐다면 끝까지는 일단 마음 다스리면서 좀 최선을 다하셔야 돼. 음 그리고 아직도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능 성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등급컷만 가지고는 또 알 수 없고 매년 또 변동이 생기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래서 마음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근데 뭐 본인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아니면 도저히 이 점수로는 내가 이번 끝낼 수 없다라고 해서 플러스 1을 뭐 고3인데 재수를 결심하거나 삼수를 결심하거나 혹은 그 이상을 결심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커리큘럼 가이드를 내가 추가로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또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축하와 막 부처랜섭하고 막 축하해주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근데 이제 축하 받아야 될 사람들은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수강평에 남겨준 좋은 소식 들려준 사람들 Q&A 좋은 소식 들려준 모두 정말 축하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그리고 결과 어찌 됐든 선생님 믿고 끝까지 따라와주고 또 뭐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영상 이렇게 보러 와줬다는 거는 그 선생님하고 계속 인연을 맺고 있는 거니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고 1년을 더 하게 되면 나도 더 강력해진 상태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가이드 그 전 영상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틀이 더 심플한 더 강력한 더 상승효과 2025 2025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2025 학번이 되고 싶은데 원래 효자였어. 그래서 수업을 일부라도 혹은 전체 풀 커리큘럼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그럼 이제 내년 1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할지 뭐 이제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이게 오겠지만 이제 초반에는 고민이 될 수 있잖아. 아 내가 들었던 수업인데 뭐 또 들어야 되나? 뭐가 새롭게 나오나?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뭐 당장 12월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아니면은 일단은 반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1학기까지는 다녀보다 하는데 중간에 들어올을 때 내가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효자 버전 커리큘럼 가이드에요. 자 제목은 이제 심플한 강력한 심플하다는 거는 이제 요렇게 4단계로 지금 압축을 시켜놓은 건데 이제 사실 효자가 들었던 그 풀 커리큘럼이 기본 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크게 바뀌진 않아. 근데 그중에서 이제 단계가 좀 더 나눠져 있어서 뭐 맨 앞에 스텝 제로에서 상승 시작 이런 것들을 요 스텝 원으로 그냥 다 몰아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3.5는 상승효과 3.5랑 DB 3.5 뭐 DB 딥 상승효과 딥이 다 했던 거잖아. 그리고 파이널 때 라이저나 실전복에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 틀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수능이 되게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물론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기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과서 중심 그리고 최근 기출 중심으로 연습하는 거 분석해서 해석하고 연습하는 거 있죠. 그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서 했던 그 방식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걸로 된다. 충분하다라고 선생님은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연습이 더 필요하거나 뭔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커리큘럼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유지는 하되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더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이제 시즌 첫 번째 시즌이죠. 12월부터 2월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이제 스텝 1 기초 개념 공사겠지. 그래서 큰 틀에는 변하지 않는다. 아, 수능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엔젤을 벅벅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제 9월 평가원 모교사 끝나고 나서도 똑같다. 라고 한 줄 요약을 했고 이 수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야.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파이널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수능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온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해설 강의를 보거나 하게 되면 선생님이 원래 풀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풀죠. 뭐 수열 같은 것도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풀게 되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선택과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죠. 이번에 선택과목 유불리 유불리라고 말하게 되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과목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또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통기준으로 보면은 뭐 수원수2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간접 출제 범위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냥 1년 내내 계속 했던 얘기고 파이널 때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분점 같은 거 우리 파이널 기간에 했던 그 간출해서 내분점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 뭐 9번 문제에서 로그 문제에서 숫자가 되기도 하고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뒤집어 엎을 건 없다. 그대로 간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스텝이 4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 이거에 대해서만 일단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스타일이 그렇지만 막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문제 푸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6평 끝나고 나서 그거 반영해서 수업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뭐 문제만 추가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9평 끝나고 나서 뭐 라이즈 수원투라던가 라이즈 미적분 파이널 모의사 이런 것들이 다 9평을 반영을 해서 그때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 제공을 했으니까 미리미리 만들어가지고 막 죽거나 하진 않아서 어차피 이제 얘네들은 6평, 9평 이후가 될 거예요. 지금 요게 기간으로 봤을 때 12월부터 2월까지야. 그리고 얘가 3월부터 5월까지니까 요게 지금 6평 대비하는 거고요. 6평 끝난 다음에 얘가 나올 거니까 6평을 보면 기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 어떤 뭐 난이도가 갑자기 또 쉬워진다던가 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아니면 더 어려진다던가 뭐 모르겠어. 그거는 계속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6평 끝나고고 얘는 9평 끝나고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지금 만들어놨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제 추후에 만들 내용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요거랑 요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 효자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승효과나 3.5나 뭐 DB3.5 이런 교재들은 대부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치? 그리고 그 교재들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상승효과 교재 공통 얘기야. 상승효과 수학 1, 2 그 다음에 3.5 수학 1, 2 그 다음에 DB3.5 얘네들이 이제 선생님의 그 핵심 커리큘럼이었잖아요. 그 교재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선생님 그럼 했던 거 또 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했던 거 또 하는 건 아니고 강좌를 새롭게 촬영을 할 거예요. 강의를 새로 찍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능 입문 여러분들 이 효자니까 뭐 수능 완전 입문이고 뭐 3월 학평 대비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빠르면은 11월,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혹은 재수 결정하면 1월, 2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뭐 3월 학평 대비라던가 수능 입문이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기초를 다시 좀 잡아야 된다. 아 이거 내가 3.5부터 시작했더니 조졌구나.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기초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밑에서 올라오다가 벽에 좀 부딪혀서 다시 시작한다는 사람들은 어차피 새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여기서부터 가는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높은 2등급, 1등급 정도에서 성적이 나와서 이제 요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나는 문제를 더 풀어야 되거나 이제 트레이닝 위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낮은 2등급부터 3, 4, 5등급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1년 동안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좀 개념을 쌓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구성이 지금 이제 요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상승효과 상승효과 트렌드 2025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강좌 중에 트렌드라는 강좌가 있었는데 그 트렌드라는 강좌는 2023학년도 수능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편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2024 수능 이후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기존에 찍었던 그 트렌드보다 훨씬 더 압축을 시키면서도 더 강력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재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게 그리고 그 책 안에 뭐 수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넣어줘서 일단은 그 책 한 것만 있으면 선생님한테 중간중간에 Q&A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보를 담아서 일단 요 트렌드 2025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요 상승효과 간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의 시작이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 2024에서는 그렇게 했죠. 상승의 시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진짜 필요한 거 도형 함수 도형의 방수 요것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수원 수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효과 딥에서 이제 간출하면서 뭐 추가적인 것들을 더 봤지. 그치? 워치팝이라던가 내분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봤는데 그럼 걔네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수능에 필요한 간접 출제 범위를 좀 더 더 탄탄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024에서 여러분들이 뭐 안 배운 내용이 수능에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간추린 간접 출제 범위 그대로 좀 더 더 볼륨도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모두 다 담을 수 있게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승의 시작을 이제 웬만하면 선생님은 이제 2024 때도 웬만하면 들어라. 그거 듣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니까 들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뭐 안 들었던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요걸로 새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의 선생님 저는 이제 간접 출제 범위는 좀 괜찮아요. 라는 사람들은 뭐 기존에 있던 상승의 시작을 복습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지. 일단 아직은 기존 강좌들을 선생님이 하나도 안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뭐 나는 추가로 듣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듣고 얘도 다시 한 번 듣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교재라던가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걸 가지고 보시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은 더 유리하겠지. 그 다음에 상승의과 수학 1, 2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그대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 이거 교재를 그대로 가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뭐 안 해도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 내가 개념적으로 가르친 내용은 변하는 게 있으면 그건 웃긴 거지. 그치? 변하는 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내용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변하는 게 있다 그러면 2024 수능에서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개념 내용적으로는 똑같아. 근데 이제 강의는 새로 촬영을 해서 좀 더 더 옛날 강의 보고 싶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는 당연히 새롭게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선생님 근데 그러면 저는 그래도 다 아는 건데 뭐 이거 보는데 뭐 며칠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2025에서 강력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상승효과 PT를 만들겠다. 이 PT라는 게 그 각 단계별로 기초 개념 공사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3.5 단계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6평 대비겠지 그거는. 그래서 이 PT 시리즈가 1년 중에 중요한 시점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 상승효과 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봤으니까 어느 정도 좀 기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맨날 뭐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것들 있지. 제발 삼각함수 그래프 좀 더 많이 그려봐라. 뭐 이런 것들. 뭐 암산도 많이 해봐라. 뭐 그래프 그리면서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고 케이스 글로 하는 거 다 해봐라. 이런 것들. 근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앞두고 얼마 안 남은 시점에는 선생님 얘기를 듣더라도 혼자서 하기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뭐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시킬 수도 없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거 위주로 제공을 한 건데 뭐 더 필요한 사람들 혹은 뭐 나는 문제 풀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건 각자의 선택에 맡기겠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받고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빠른 시점에 트레이닝을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효자연어들 대부분은 이제 여름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선생님하고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뭐 길어야 3, 4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3, 4개월 가지고도 물론 우리가 되게 많은 걸 하긴 했지. 근데 이제는 수능까지 보게 되면은 뭐 12월, 1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있는 거니까. 특히 고3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게 고3 때 1년이 되게 정신없이 막 지나갔잖아. 뭐 중간에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제 재수 결정한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N수생의 시간은 고3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어요. 물론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 시간도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허쭈거리 많이 하고 요상한지는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훨씬 더 시간은 길기 때문에 고3 때 했던 것처럼 막 서둘러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야. 12월, 1월부터 해서 기초를 충분히 잡고 연습할 시간들이 있다 이거지.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PT 물론 요거는 이제 기존 휴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 들어오는 고3, 예비 고3 학생들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게 만들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특히 고민이 많을 거니까 아, 그럼 똑같은 거 또 계속 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나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올랐을까?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약간 그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을 위에서 만들어 드리는 거야. 우리 D-10 카운트다운 했을 때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뭐 10일에는 이걸 하자 D-9에는 이거 하자 이렇게 막 정해주고 하니까 그거 되게 편했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1월, 2월 혹은 이 겨울 시즌에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계획을 어느 정도를 잡아서 카운트다운 했던 것처럼 PT, 퍼스널 트레이닝 빡세게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컴팩트함이 유지가 되는 거는 동일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무리 얘가 강력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컴팩트해 갈 거예요. 왜? 아, 뭐 개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 그 이해하고 맥락 잡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거니까 컴팩트하게 가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충분히 쓰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말로. 선생님이 이제 1년차 때는 선생님도 이제 필수적으로 찍어야 되는 뭐 강좌도 있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선생님이 런칭도 늦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즌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짧았을 수 있죠. 근데 파이널 때는 그 시간을 선생님이 늘렸잖아. 뭐 하루에 한 시간씩은 같이 있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일반적인 동네 학원 가서 하듯이 시간을 선생님하고 많이 보내니까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사람들 많은데 상승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학년도에서는 한 권에 3일 3일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이 막 흘리리리 끝나가지고 약간 휘뚜루 맞뚜루 그냥 막 넘어간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겨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정말 탄탄하게 올라갈 거야.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도 다 알지만 그 수능을 한 3,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넣고 연습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간신히 진도를 마치고 수능을 보는 거하고 충분히 시간 있는 상태에서 기초 단계부터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기초를 다진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PT를 만드는 거다. 제목은 라이브 같은 상속과 PT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여러분들 대략은 좀 감이 오죠. 그쵸? 윈터 겨울 시즌에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공부 빨리 시작하시고 그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얘는 막 효율적으로 막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라이브처럼 해서 선생님하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연습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들을 선생님이 신경을 특히 많이 쓰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계산이라는 것은 1번 문제 푸는 것 같은 그런 계산뿐만이 아니에요. 이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이 계산 능력 혹은 행동 영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따로 안내를 자세하게 할 생각인데 그 안에 이 계산 능력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알고리즘이란 단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딱 정해진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계산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3번 2번 이런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계산이고 1단계니까 너무 쉽지만 이제 버퍼링 존에서 여러분들 이번엔 버퍼링 많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8번은 이번에 좀 쉬웠죠. 그쵸? 근데 뭐 8번도 앞에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묘상은 시작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때 그래도 8번은 아주 어렵지 않았는데 9번 10번 11번 막 12번까지 상당히 버퍼링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계산능력 알고리즘대로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 푸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도함수를 가지고 뭐를 한다. 어떻게 어떻게 순서대로 계산을 식을 세워가지고 논리 전개를 한다. 그런 것들까지 계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에서 이 PT에서 그 계산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할 거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에 개강을 하는 걸로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차례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지.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을 할 건데 어 황미기가 난이도라던가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는데 그걸 좀 통일을 시킬 거고 기하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거예요. 선택과목 근데 원래 선택과목이 이제 두 개였으니까 상승효과 이륙인데 특히 뭐 미적분이라던가 기하라던가 좀 더 연습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과목은 이제 두 권이 아니라 좀 더 더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념 단계는 더 컴팩트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개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5 뭐 3.5는 여러분들 효자라면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거니까 대부분 들었을 테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 기출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3.5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전 커리큘럼 영상에도 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3.5 수원수2 교재 그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 새로 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아 이거 필기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새로 사겠습니다. 한번 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대로예요. 교재는 그대로입니다. 강의는 새로 찍을 거야. 근데 일단은 기초개념공사부터 다 끝내고 나서 이제 3.5 강의 촬영에 들어갈 거니까 요건 이제 좀 나중 나중에 6평 대비니까 겨울에는 현재 있는 강의가 그대로 올라갈 거라서 빨리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복습을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저는 파이널만 해서 3.5를 못 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강의 그대로 그냥 들으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수능 해설강의나 수능 시험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3.5에서 배웠던 것들 이게 다 활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특히 요 DB 3.5가 굉장히 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그런 강의였잖아 그래서 근데 수능 끝나고 나니까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 선생님 저 3.5만 들었어요 근데 수능 점수 안 나왔습니다 DB 3.5를 안 들어서 당연한 건가요? 라고 해서 아 그거는 좀 당연한 게 맞다 라고 내가 답을 해줬는데 왜냐면 얘네들까지는 그냥 무조건 세트고 효자라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단계야 이거는 그래서 요 DB 3.5는 이거는 뭐 기출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고 과거 기출도 아니고 선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기출은 다 들어있는 거니까 얘는 교재든 강의든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T 빡세게 하고 이번에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스텝 2까지만 하고 스텝 3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텝 3를 하셔야겠지 지금 스텝 뭐 1부터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그 뒷부분을 좀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약간 반 포기한 거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텝 2 부터에서 스텝 3까지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는 사람들은 DB 3.5에서 이제 그 DB 딥 있잖아 DB 딥도 교재랑에서 그대로 지금 남아있을 거니까 거기까지 일단 쭉 갔으면 좋겠어 뭐 그 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최근 기출에 대한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만드는 상승효과 딥이라던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제 6평 이후에 만들어지는 강좌에서 다 반영해서 만들 거니까 뭐 크게 발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갈 사람들은 기존 교재 이용해서 나가거나 뭐 3.5까지만 듣고 DB 3.5 선생님 교재가 없고요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교재에 현재 있는 거 그대로 사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DB 딥도 현재 있는 교재 사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DB 3.5 볼륨 2 해서 요거에 이제 추가 버전까지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2023학년도까지 기출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기출에 대한 것들도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베이스가 되면서 끄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들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까지 들으면 이제 진짜 강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DB 3.5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때 그 17개 시험지 가지고 스텝 1, 2, 3 가고 풀셋으로 복습하고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잖아 그치 그게 2년치 기출이라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봤으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년치가 추가된다는 거는 이거 최소한 50%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요 3.5 단계가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때에도 6평 대비하는 PT가 또 이루어질 거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평 전 이니까 6평을 위해 따로 뭐 이제 현장 강의 하듯이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거였지 물론 내가 이제 캐스 같은 걸로 만내서 3코인 전략 그래서 6평 전엔 뭘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6평 전이나 9평 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뭔가를 만들어주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까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카운트다운 경험한 것처럼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아 씨 막 한 달러만 한데 어떡하지 막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그거대로 따라오게 되면 6평을 그래도 이번 카운트다운 한 것처럼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스텝 2에서의 이제 P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이해능력에 대한 거 뭐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스텝 3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할게 아직은 스텝 3, 4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올라간 커리클럼 가이드 영상에서 일반적인 거는 얘기는 했고 지금 이제 기존 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스텝 1, 2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스텝 3에 딥이딥이 있는데 그거까지 계속 가셔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선생님이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PT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 교재가 또 나올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은 교재가 훨씬 더 탄탄하게 나올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이 3.5 단계에서도 여기는 지금 이제 안 나왔는데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DB3.5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과목을 좀 따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어 지금 이제 수능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선생님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 수능이든 뭐 모의고사 이렇게 보고 나면은 진짜 충분히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지 막 서둘러서 막 문제를 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개념이 더 필요한 것인가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죠 이제 앞으로 가게 될 1년 같은 경우에는 나도 강사로서 훨씬 더 여유가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런칭 첫 해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정신 없었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줘서 선생님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선생님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빵꾸 안 내고 잘 왔잖아 그치?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잖아 뭐 그럼 그래도 선생님을 욕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기는 거지 이제 이미 만들어진 교재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더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3월이니까 1, 2월 달에 이제 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월 말에 N수생들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대대적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 같고 스텝 1에서 요게 지금 이제 얼마, 머지않아 나올 만한 그 내용들이죠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초 개념 공사부터 차분하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띄워놓고 맞춰야 되겠다 효자연의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어 이게 또 수능 전이랑 또 수능 후에 캐스트 찍는 선생님 마음도 좀 다르고요 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혼란스럽고 결정을 못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처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들 너무너무 고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강의 같으면은 한 명 하면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현장 강의라도 뭐 종강하면 얼굴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효자들을 위한 캐스트를 지금 따로 찍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리고 질문도 많이 나올 거 아니까 아휴 그래도 일단은 좀 쉬세요 여러분들 뭐 원래 2025를 준비하고 달려왔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계속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2024에서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잖아요 그냥 뭐 잘 받든 못 받든 그냥 몸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좀 충분히 휴식하고 밥도 잘 먹고 뭐 그동안 얘기 못 나눴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도 좀 얘기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막 이상한 얘기에 또 휘둘리면 안 돼 이 이상한 얘기들 여러분들 주관은 갖고 가셔야 돼요 막 수능 끝나고 또 이 얘기 들리고 이 얘기 들리고 이 얘기 들리고 막 이러면서 막 괜히 실제보다도 더 조진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파이널 때 했던 얘기 있잖아 여러분들의 그 멋진 인생에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들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제 지금부터의 시간들을 좀 보내자고요 수능 성적표가 뭐 최소한 나올 때까지는 그러겠지 자 아무튼 고생 많았고 또 수업 혹은 뭐 캐스 혹은 뭐 염순이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교로 가서 떠나는 사람들은 사연하라 하면 되고 선생님은 이걸로는 볼 일은 없겠지 자 또 보자